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뉴미듬에서 싸우니라 여우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토밭이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장막 털을 넓히는 우리 응답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플랫폼을 갖춰야 응답을 체험한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오토밭이 되어서 강단의 말씀과 24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상태가 오토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살 때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가지고 차원이 다른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길가밭이고 또 가시밭이고 돌밭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이 길가밭이란 것은 마음이 굳어져버린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또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강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 쉽게 시험이 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 같은 마음밭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의 기운이란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속이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 사단의 공격 속에 속지 않고 또 보금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답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 글소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반드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마음의 밭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서로의 메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면서 본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글소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본론 인생을 우리가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의 제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자세가 있다면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매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시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뚜막의 소금이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소탐처럼 아무리 소금이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낼 수 없듯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현장에 그리스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날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시고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언약적 도전을 통해 사역의 장막터를 넓혀가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현장에서 여호와 리시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리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멜레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한 것은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싸우는 군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원단 말씀 때 결론에 승자 효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승자 효과라는 것은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거둬본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영적인 승자 효과를 본 사람이 여우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멜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한 전략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수아에게는 이번 아멜레 전투의 작은 승리가 가난 정복이라는 큰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급의 지도자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우수아를 가난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인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장막털을 넓히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멜레과의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멜레에게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듬에서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리비듬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시험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시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출애급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을 때 아멜렉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멜렉과의 싸움은 불신앙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불신앙하의 싸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브리소 11장 6절 말씀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불평했던 이유는 잘못된 세 가지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성이라는 것은 뿌리 깊게 박힌 성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선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에서는 방황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땅에서는 포기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은 무언가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멍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세요 또는 저것을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알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노예의 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근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불신자 상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그릴 수 없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온 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로 말하면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문제가 기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올월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도 수요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 앉아있는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랩런트 사역을 했을 때 같은 사역자로서 수련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랩런트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오는 것입니다 벌써 이 상태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수련회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숙소에서 나와서 랩런트들을 인솔해서 그 교회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저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재창조의 응답을 보지 못할 텐데 그렇다고 누가 쉽게 이해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근성은 방황하는 근성이었습니다 이 출애급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까지는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은 내가 돈을 왜 벌고 결혼을 왜 하고 또 자녀들을 왜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가 왜 헌신을 하고 우리 사역자분들은 내가 왜 현장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방황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사막에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시급한 의식주 문제 속에 빠지니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가난한 땅인데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는 고기는 우리가 못 먹었지만 고기 국물이 있었다고 하면서 거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조폭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조폭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꺼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사람 때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술도 못 마시겠고 담배도 못 피겠고 사람을 못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유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각오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의 시간표는 영육관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믿음과 올바른 방향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언약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계 안에는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쌍란 지팡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나가 담긴 항아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땅에 칠족속과 31개의 왕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조적인 흑암 조직적인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조적인 흑암을 보니까 또 포기하고자 하는 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흑암이라는 것은 원칙과 원리로 정해진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조적인 흑암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은 격주로 출근을 해야 된다면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영적인 것을 타협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정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정에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직자 가정인데 봄과 가을이 되면 랩런트를 데리고 주위를 껴서 자꾸만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봄과 가을이 되면 한 번씩 놀러 가야지 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가정이 봄과 가을이 되면 놀러 가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흑암이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그 가정에 있는 랩런트를 제가 따로 불러서 팀 사역을 해줬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부모님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릴 거라고 그래서 놀러 못 간다 만약에 놀러 가실 거면 엄마, 아빠만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라고 팀 사역을 제가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은 주위를 껴서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랩런트를 통해서 가정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구조적인 흑암이 있는데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흑암 속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멜렉과의 싸움은 불신앙의 싸움이고 또 노예 근성과 방황하는 근성과 구조적인 흑암의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날마다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원하는 신념을 가지고 또 세계에 보고 말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모세가 여우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멜렉이 쳐두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 군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도했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를 붙잡고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란 것은 원단의 말씀과 52주 강단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를 이끌고 가신 것은 원단의 말씀과 52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장막털을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과 지역의 장막털을 넓히는 4천망대 운동과 2, 3, 7 현장의 장막털을 넓히는 2, 3, 7 치유 운동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장막털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혀야 할 나의 장막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3, 5직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털을 넓혀지도록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의 장막터가 넓혀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아깝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지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대교구가 위원회로 되면서 대교구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교구 위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금요기도의 기간 보고를 1월 둘째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 기간 보고를 제가 전체적으로 숨기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저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 기간 보고를 준비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보고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섯 군데 여섯 개의 대교구 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들과 임원들과 지역장님들과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기간 보고를 한 것 자체가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터를 넓혀주는 응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만큼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경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갈등하고 염려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장막이 넓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장막터가 넓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상꼭대기를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과 또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상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긴다는 말씀에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보금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고 원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금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었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또 훌은 미디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는 매형이죠 이렇게 가족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다 윗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내가 윗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보면서 섬기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듯이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언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젊은 목사이지만 전도사 때는 더 어린 교육자였는데 그런데 제 옆에서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주면서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동력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 옆에 붙여주신 아론과 훌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었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아론과 훌처럼 단임 목사님 옆에서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의 부교육자들 옆에서 손을 함께 들어주면서 기도해 주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날마다 영적 지도자들과 보금 안에서 온 일수를 이루고 원팀이 되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요하께서 모세계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모세계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하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기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하라는 것이냐면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호수아는 앞으로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오늘의 승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후세들에게 요하와 니시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요하와 니시가 많이 있습니다 본당 헌당이 요하와 니시였고 또 매년마다 성교하러 나가는 해외 전도 캠프가 요하와 니시이고 지역보고마와 넵런트 운동을 위한 헌신이 요하와 니시인 것입니다 이번 중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 속에 한 150명 정도 갔다고 들었는데 이 넵런트들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각 우리 중등국과 고등국의 교사들이 함께 가셨는데 그 함께 간 모습이 요하와 니시를 전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들에게 보여줄 요하와 니시는 스타트만 운동이고 4천망대 운동이고 2, 3, 7 치유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은 요하와 니시의 응답을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에 손을 들면서 요하와 니시의 응답을 누리면서 장막털을 넓혀가시기를 예수 그의 성으로 축복합니다